환경 피해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당진 산업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 당진시의 이행 권고문을 제출했습니다. 당진시 공론화위원회는 산폐장 운영자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개월의 논의를 거쳐 주민 통제기구 설치와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등 5건에 걸친 합의문을 만들었고 이를 당진시장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당진시는 이에 대해 복잡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 갈등을 조정한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.